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은 주1학교 시절에 어떤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르셨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주1학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나는 구원열차. 또. 그거 모르세요? 나는 주의 군병.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나 포스하는 보병. 말타는 기병이나 저기 가는 보병이나 나도 주의. 이러면서 또 일동까지. 이거 한 번 저 인연주의 학교를 다 보냈잖아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마음속에 뭔지 모를 전의가 불타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의 군병. 싸워야 된다는 거죠. 분명 어떤 대적이 나를 공격해 올 거고 나는 그 대적과 피튀기는 전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가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연하나 불안한 그런 의지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나는 선한 편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라면서 저는 그 대적의 정체가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말로는 마귀, 사탄, 죄 등이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이라고 하면서 그게 도대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고작 할 수 있었던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 무례하지 않게 사는 것, 법규를 잘 지키는 것, 착한 일 하기 싫어도 마음 추스러워서 열심히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저의 전투 일지를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그런 나를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할 거고 그로말미 아마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유화적 기대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위의 군병들의 본세가 영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스 11장 35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걸 읽으면 전부 유관순 누나 생각나죠.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우린 미루어 추측하잖아요. 정말 세상을 이렇게 악바리처럼 이 악물고 이기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김일까요? 그것이 승리일까요? 그런 악바리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행복하세요? 이들이 지금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들이 도대체 한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들이 한 게 뭐예요? 뭘 했다고 그러던가요? 히브리스 11장 이들이 그냥 희롱과 결박과 악형과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으면서 유리하다가 죽은 거예요. 무얼을 이겼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른손을 번쩍 들어주셨단 말입니다. 네가 바로 주의 군병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세상 속 승리는 세상에서 외롭게 고립되고 희롱당하다가 결국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주의 군병이 되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야단치실 때 가장 흔하게 쓰던 호칭이 모기고든 백성이죠. 독이 흘르면 모기고다지는 짐승이 대표적인 짐승이 뭡니까? 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시로 뱀새끼야 이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모기고든 백성 이 뱀새끼야 라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 백성의 도고른 목을 꺾어버린 게 광야였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쫓겠다는 제자들에게 내 멍해를 메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거예요. 멍해가 뭡니까? 멍해는 소의 목에다가 걸어서 소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장치예요. 목을 장악하고 제어하는 장치. 히브리스 사람들의 결혼 풍습 중에 신랑이 신부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빙폐물이 있어요. 그것이 열 드라크마로 만든 목걸이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신부는 언제든지 소방 맞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아줌마가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거예요. 큰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그 목걸이 안에는 신부는 평생 신랑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히브리스 사람들의 연합관이에요. 신부의 목이 꺾여야 신랑과의 연합이 가능해진다라는 히브리식의 연합관. 이게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연합관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 역사를 살아가는 하늘의 성도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의존되고 복종되는 자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자리로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따먹은 뱀이 죽는 거고 그러니까 뱀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넣어서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상태가 하나님 절대 의존의 상태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뱀이 죽는 것이 그렇게 내 머리를 휘어감고 있는 하나님의 그 띠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목걸이가 내 목을 부러뜨리는 현실을 그대로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뱀이 뭐예요? 뱀의 내용이 메시지가 뭐냐고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 절대 순종하여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마가 뱀이잖아요. 그걸 꺾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추격하여 환란이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환란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모기고든 백성으로 불렸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모기고든 백성 뱀이 맞아요. 우리는요. 지금 뱀처럼 산다니까요. 뭘 어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냐고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뱀이란 말이에요. 선악 갖다 먹은 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셔야 옳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손에 삽이 들려있어요. 뱀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찍죠. 바로 군대에서 참호 같은 거 팔 때 산속에 올라가서 파다 보면 숲에서 땅 속에서 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야삽으로 그 뱀 대가리 찍는 소리가 퍽퍽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려갈 때 보면 여기저기 모가지 짤린 뱀들이 널려있어요. 그거 가치있게 여기나요? 여러분? 뱀탕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 하다가 갖다 끓여먹지? 징그러워서 발로 툭툭 차서 안 보이는 곳으로 밀어버린다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실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도 우린 아무 할 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을 올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상주세요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며 뱀 중에도 최고 악한 뱀이라며 내가 그런데 그 뱀들이 뭐 잘난 거 해놓고 이걸로 상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결국 그 목을 흐물흐물하게 꺾어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다른 거 없다 말입니다. 그 뱀들이 뭐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너부러진 목 잘린 뱀 그게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냐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서 창조해내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현실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뱀새끼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자격을 갖췄을 때?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뱀이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여기서 한술 더 뜨죠?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금방 성자돼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 꼴을 보면서 불안해하잖아요. 그때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이 뱀새끼였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지금 그분이 살아나셨고 너희들도 지금 구원된 상태다. 근데 그의 사르심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자꾸 니들 꼬라지를 보고서 자꾸 실망해?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요. 아니 뱀새끼였을 때도 구원해냈는데 이제 살려놨다고 하는데 니들이 뭐 좀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니들 다시 지옥 눕겠니? 다시 뱀 만들겠니?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는 이 구절을 절대 해석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의 첫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리라는 현실을 통하여 성도의 환란의 필연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분리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속으로 오롯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봤습니다. 창세기의 첫 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추상같은 언약이 확실하게 들어있었고 두 번째 세 날에는 하늘의 왕들과 땅의 왕들 간에 전투가 암시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 땅의 영역에다가 전부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서요. 묵시가 이미 있었고 역사가 그 후에 오는 게 아니라 이건 동시에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꿈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일장이 묵시 속에 창조를 모형하는 것과 동시에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를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늘의 영역이 땅의 영역을 장악하여 안식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의 일장이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땅의 왕들이 하늘의 왕을 죽이는 모습으로 이게 십자가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전체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역창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게 맞는 거죠. 하늘의 왕이 땅을 땅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맞아 죽는 게 십자가였으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세상이라면서요. 하늘의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세상 왕들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왕이 땅의 왕에게 맞아 죽는 그런 분리의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준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의 후손 셋의 이야기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거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지난주까지 공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 상태에서 또 분리를 보여줘요.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의 후손들과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탄생시킨 셋의 후손들의 분리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농업 과학 기술 예술 심지어 미모까지 제일 이쁜 여자가 그 후손에서 나왔어요. 이게 다 세상이 힘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쁜 여자들은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죠. 남자에게 얼굴로 그 힘이에요. 폭력이라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로 가인의 후회들이 서요. 그리고 세상에서 뛰어난 이름을 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가인의 악도 그 후손 때에 가서는 77배로 늘어나요. 죄의 확산성과 점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역사의 악은 우리는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시간이 시작됐으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끝이 멸망이니까 가면 갈수록 죄와 악이 더욱더 확산되고 점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파렴치한 일을 요즘은 그냥 막 하고 드라마에도 막 나오죠.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점진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지리멸렬의 모습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살아요. 창세기 4장 24절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악의 확산성 점진성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세시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시며 이게 씨라가 후손이에요. 사도바울이 후손은 한 사람 그리스도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셋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셋도 그 아들을 낳고 예수가 어떤 이들을 낳아요. 교회를 낳죠. 예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에노스예요. 그런데 에노스가 뭘 불렀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 엘로힘과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성도 예수에 의해서 탄생된 성도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 구원자 예수의 이름만 부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이 땅에서 과학, 문명, 농업, 미모 모든 걸 장악하면서 자기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달리는데 셋의 후손들 그 C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외모도 그들은 구축해낼 수 없고 그 어떤 세상의 가치와 힘도 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만 그렇게 에노스 셋의 그 C의 후손들이 예수의 이름만 부르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들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죠. 그게 셋의 후손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셋의 후손들을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명에서 아웃사이더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낫을 하나 별이러 가더라도 그들은 가인의 동네에 가서 구거를 해야 됐어요. 당시 로마서 10장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과 컨플릭이 생기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자가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에노스처럼 그들이 구원받은 자다 라는 뜻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게 조건이 되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은 반드시 주의 이름만 부르게 돼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거기에 믿음이 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자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를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2사에서 64장 6절 보세요.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환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을 같으며 이 필티루에게 더러운 똥꼴레라는 뜻이죠. 우리는 다 쇠피하며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주의 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입니다. 이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만들어내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 소멸이거든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네요. 이게 유괴죽음이란 말입니다. 이 죽음 이리로 몰려가는 걸 성도라고 해요. 그렇게 세세후선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또 분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하나님의 은혜 밖의 세상 이렇게 또 분리가 일어나요. 세상은 홍수가 이마여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의리를 전파하는 노아를 베드로가 그러죠. 의리를 전파했다. 누구의 의겠어요? 우리가 로마시에서 공부하는 하나님의 그 의 니네 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왜 죽어? 우리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노아는 계속해서 아니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돼.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살아. 이게 의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율법주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는 믿어야 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 라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아니야 우리 잘 살고 있어. 그 의리를 전파하는 노아를 세상이 조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상적 수고를 감해준 것도 아니에요. 노아는 배를 지으면서도 자기 식구들의 먹거리를 스스로 준비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려 앉았어요. 그리고 그 홍수 기간 동안에 그 뱃속에 들어있는 모든 짐승들이 먹어야 할 식량까지 다 준비해야 됐어요. 12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보세요. 노아는 지금 세상과 비교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맞아 죽는 모습인 거예요. 노아나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내놓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노아는요. 창세기 6장 1절 보이시죠. 사람이 또 사람에서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갈리죠. 여기도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자가 나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아담 안에 하와가 들어가 있을 때 이 연합된 상태가 사람이었는데 그게 적출이 되어 여자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죄가 설명되기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삶는지라 여하께서 가라쓰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미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가 갈리고 나서 여자에 의해 남자가 죄인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떠났죠.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또 떠나는 거예요. 당시에 땅에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쓰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 미니라 하시니라 이제 세상은 끝난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그래서 끝이다. 끝나도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그 안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들어있다 빠져있다.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합작품 이게 노아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다 죽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한적 어떤 무리만 죽인다가 아니라 다 죽인다. 그건 뭐냐면 이 전세계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합작품으로 꽉 차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중에 노아도 있는데 그 노아는 은혜를 입은 노아인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노아에게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안에 남자와 여자가 공존한 상태로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서 우리가 내필임 유명한 자 용사를 낳는 거죠. 이게 인간들의 추구죠. 선악 갖다 먹은 아담들의 추구 되고 싶은 나잖아요. 이것들이 다. 세사에서 용사되고 싶고 유명한 자 되고 싶고 큰 자 거인되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지켜줄 수 있는 힘센 자 내필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 땅에 나와서 낳는 것이 다 그건 거예요. 우리가 낳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우리는 그것만 낳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지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은 거예요.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실체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예수를 믿은 거라니까요. 우리보다는 덜 선명한 그림으로 믿었지만 노아가 믿은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이 한글 개혁성경과 확연히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보면 한글 개혁성경으로 보면 그 땅에 내피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겨론을 해서 내피림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라 그 땅에 그 무렵 내피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내피림과 사람의 딸들이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내피림 사람의 딸들 이 세상에서 거인되고자 하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하늘의 장자들인 우리가 선악과 입에 물고 이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뭘 배우냐면 방주 아니었으면 죽었구나를 배우고 가는 게 이 세상인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힘도 과시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자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배로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는 거예요 그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문이 딱 닫히면 우리는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겠죠 저런 바보들 결국 죽었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드렉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풀묵불 곁에 있는 군인들도 확 채워버린 그 풀묵불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세상에서 봤을 땐 죽었네 했는데 죽었더니 예수가 그 안에 있었어요 네 명이 그 안에서 덜어다녔다고 그러면 그들은 풀묵불 안에서 밖을 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쟤네 죽었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방주와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스테반을 돌로 치면서 이놈 죽었네 하는데 스테반은 하늘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돌에 맞으면서 쟤네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데서 6장 14절이에요 서로를 향하여 쟤네 죽었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보면 우리가 죽는 게 말이잖아요 우린 역사 속에서 계속 그렇게 죽는다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세요 그들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외해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 20절에 보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어구가 나오죠 이건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바이 디아라는 전치사는 바이란 뜻이에요 물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물이 뭔데 세상을 다 죽여버린 게 물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뭔데 물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물은 하고 나오잖아요 뭐래요 물이 세례래요 물이 근데 그 세례가 뭔데 물이 뭔데 도대체 물에 의해 우리가 살아나냐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물이 물이 방주를 때려 죽이고 방주 안에 들어있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의해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뭐냐면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게 만들고 훌륭하게 성숙시키는 게 물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선한 양심 토부 이게 뭐예요 원래 창조시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절대 의존의 마음 선한 양심이 하나님만 찾아가게 하는 거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란 말입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만 찾아가는 그 삶이 이 세상 속에서 가치 있어 보이겠냐고요 다들 로즈볼인가 뭔지 거기에서 촛불 들고 지금 사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신경 쓰지 맙시다 이게 가치 있어 보여요 그 사람들이 정의의 편인 것 같고 우리는 굉장히 행동 없는 양심 불성실한 사람같이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목 잘린 뱀이라는 그 자기의 현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울타리에다 넣어놓고 그들을 공격하고 매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같지 않아 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세례 그 물에 의해 살아난 거예요 거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도 그 세례 받는다 그래요 그럼 그 물이 뭘 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 육체의 더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나를 높이며 살려고 하는 그 우상성 이걸 제하는 거예요 물이 평생 우리 모가지 꺾는다는 뜻이에요 물이 세례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9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 와 우리도 그 물에 빠져 죽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오체가 하나님에 의해 장악되는 거예요 머리까지 가시관 치고 그게 세례예요 그게 십자가 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노아에게서 또 분리가 일어나요 샘과 함으로 갈라지죠 함은 선악과 따먹은 뱀의 역할로 샘은 그저 황송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로 등장해요 함은 아버지의 벌고벗음을 율법으로 판단해버리죠 우리 아버지 벌고벗었네 이 한마디로 함은 저주의 대명사가 돼 그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된 말이에요 벗은 사람 보고 벗었다 그러는데 그 말 속에는 벌고벗은 것은 악이고 그 악을 우리 아버지가 행했으므로 아버지는 악하다라는 이 선악구조 속에서의 함의 판단이 함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벗었네 이게 선악구조 속에서의 선악 판단인 거죠 이걸 죄라 그래요 반면에 샘은 부끄러움이고 뭐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뒤로 가서 덮어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 즉 저주의 홍수에서 그들이 살아난 건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열심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덮으심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샘이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함같은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까 샘같은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까 당연히 함같은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자기들이 악과 죄를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그것들을 척결하는 데 힘을 쏟고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해놓은 공평하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겠다고 하죠 이게 오늘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그들을 존경해요 일간지까지도 그들을 존경해 주죠 그들 편을 들어줍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우리를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해버리셨단 말입니다 이걸 똑바로 보세요 그 함의 후손들은 샘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함의 아들 누구? 가나안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자 분리가 일어났어요 샘의 후예들은 애굽의 노예로가 있어요 가나안 함의 후예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힘도 더 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서 그 문명을 부러워했을 만큼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고 살았다고요 세상에서 져요 샘의 후예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노예로 보내버려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할아버지한테 네 자식들은 전부 노예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래 뭘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이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창세전에 아들과 아버지가 언약을 하시더니 에베소서 1장 우리를 이 땅의 불순종의 아들들로 불순종의 죄에 가두어서 내려보내야 되니까 그리고는 뭘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경은 샘에게서도 분리를 끌어내죠 아브라함과 바벨론 바벨론은 갈대야예요 갈대야 사람 전 세계의 힘의 원리 속에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아브라함 둘로 또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써요 갈대야는 4천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고 그랬죠 진짜로 로마에서 3천년 전에 쓰던 수세식 화장실을 제가 비행기 안에서 한번 봤거든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오늘날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더 쾌적해 오히려 3천년 전 로마에 있던 아파트에 그 수세식 화장실과 상수도 시설이 오늘날 아파트의 수세식 화장실이나 상수도 시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이니 뭐니 이런 건 다 개소리예요 오히려 더 퇴구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내버려요 분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을 광야로 보내서 죽을 때까지 텐트만 치게 됐어요 장막 생활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나그네로 살게 했어요 누가 승리자처럼 보여요 당연히 바벨론이 승리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이 항상 화려해요 두 중이는 늘 두들겨 맞다가 죽어요 그런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지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구부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천막만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고대광실 훌륭한 집 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까지? 이삭과 야구부까지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구부의 하나님 우리 전체 모든 성들을 다 이렇게 만든다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역사라는 땅에 기둥 하나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너희 후손들을 애굽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태어나 보니까 애굽이에요 그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나보니까 애굽이야 나보니까 세상에 와있네 내가 그런데 이 세상에 온 이상 세상처럼 살아야 돼요 이 율법 아래에 와서 죄 아래에 와서 죄인으로 살아요 우리가요 나면서부터 엄마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 배고프면 무조건 젖 빨아먹고 심지어 그 부족함은 아버지 발가락도 빨아먹고 이게 인간이라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엄마 아버지의 체면 이런 거 없어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누워버려 이게 애기들이라고요 누가 애기들이 착하다 그래요 애기 보는 게 오죽하면 베이비 시팅이겠어요 깔고 안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참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핍박을 던져요 그래놓고 또 분리를 시키세요 그렇게 보내놓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옵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앞에서 모세를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니들이 모세의 죽음 중보자의 죽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를 또 설명해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그 40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역사죠 우리의 인생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가난한으로 들어가는데 가난한에서도 광야에서와 똑같이 장막 생활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대표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루에서 나와서 광야 거쳐서 가난한에 들어갔는데 계속 장막 생활을 해요 그리고 가난한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와 똑같은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뭐가 변한 게 없어요 그럼 약속의 땅은 뭐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왔어요 나보니까 애굽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던지셔서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했다고요 그런데 광야를 살아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들켜요 폭로된다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며요 약속의 땅이 왔다며요 어디서 그걸 경험해요 우리 교회 로고 앞에 하나님의 작은 세상 서문화 교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에 들어와도 여러분은 똑같은 일을 겪는다는 뜻이에요 모형이에요 모형 역시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그 교회에 가장 기초적인 핵 세포가 나잖아요 내 안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1차적으로 역사와 교회가 축약이 되어 경험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동시에 들어가 있대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딸에 의해 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처해요 이 경험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목 잘린 뱀 맞아요 죄인 중에 계수 맞아요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 돼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 그래야 거기에서 예수의 십자가만 영광받을 수 있어요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삶이 계속해서 대적들에게 당하는 삶이에요 내 안의 대적에게도 늘 당하고 세상의 대적들에게도 늘 당해요 내 안의 대적들에게 당하여 기가 빠지고 힘이 빠지니까 이 빠진 모습을 세상이 조롱한다고 이렇게 양수 겹장인 거예요 계속해서 환란에 던져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서는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을 떠돌이 나그네로 사는 이들이 그들 위로 진짜 장막이 내려와서 덮여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진짜 장막,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막이죠 하늘의 성전, 하늘의 처서로 덮인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그네로 장막 생활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발붙일 곳 없는 그러한 자기의 실존을 반드시 자각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게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민 한 분 왔잖아요 일단 나그네로 얼마나 서러워요 이해가 더 쉽죠? 나그네 이야기가 게시록 7장 14장 보세요 내가 가로돼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자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환란이고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오는 걸 환란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하얀 옷이에요 세마포에요 예수의 십자가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여기에 해당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에서 밤날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장막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원복음 1장에 등장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위에 장막으로 치심해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가 장막인 거예요 그 예수라는 장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된 처소 거기가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장막에 의해 덮인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환란을 통과하며 장막 생활을 하더라 이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게 계속해서 맞아 죽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거예요 모함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저것도 진짜 나그네네 진짜 외국인이네 이렇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지게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장막 생활을 한다는 건 목숨 내놓고 산 거예요 당시에는 부족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이웃이나 부족이 그들의 힘이었어요 그들의 울타리였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텐트를 치고 사는 건 아무나 죽여서 땅에 묻어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신다니까요 그렇게 이 땅에서 장막 치고 사는 나그네로 살게 되는 성도들만 나그네로 오신 장막이신 그분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만 나그네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 살아요 예수님이 진짜 나그네였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그러죠 머리 둘 곳도 없는 진짜 나그네였어요 근데 그분이 영생의 주인이고 영생의 실체예요 이 육의 체면이나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도움을 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영생 신적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주려 오신 분이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냐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강도 보세요 자기와 함께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 것을 뭘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같은 강도예요 같은 나그네라니까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성령이 임하니까 이 나그네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가진 진짜 귀한 거 생명 그거 놔주세요 나그네를 나그네만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강도 맞아요 이 사람만 그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이 아니라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남을 똑같이 그렇게 대접해주면 그 사람이 대접해줄 것이다가 아니라 진짜 그렇던가요? 안 그래요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가 대접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연결이 되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5장이 어디 있는지 5장 17절로 가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 대접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다 그래놓고 여기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왔다 라고 쭉 나오고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 내가 먼저 대접한 게 율법과 선지자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행동 강령들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걸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놓고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 그랬으면 그 안에 있는 걸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이룬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대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대접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대접받기 위해 내가 너희를 먼저 대접했다 이게 성경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게 성경이다 이게 십자가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대접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대접을 받기 위해 내가 먼저 너희를 대접했다 이게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으면 그 대접을 너희도 똑같이 나에게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니네도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로 대접한 것처럼 십자가로 대접받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십자가로 대접받겠다는 뜻이 뭐냐면 나는 아니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예수만 믿어야 되겠네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대접하는 건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 공로를 꽉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산상수는 전부가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그 강도도 그걸 알아 먹었던 거예요 아 저분이 저렇게 죽어야 내가 사는 거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향유병을 깬 그 여인과 똑같이 나는 이렇게 죽어 마땅한데 저분이 저렇게 죽어서 내가 사는 거구나 그러니 나는 저분을 믿어야지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야죠 같이 이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강도가 나라니까요 내가 뱀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예수가 지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장막을 바라며 땅의 장막 안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내용이 할래 사건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뭘 했다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선포가 되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당연히 거기로 지나가야 돼요 왜 약자니까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법은 항상 속국의 왕이 그 자리로 지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나갔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성자 예수 하나님이 그 자리에 혼자 지나가시면서 언약의 아브라함의 대표로 서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교회의 대표니까 우리의 대표로 서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들을 쪼개요 너희를 내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겠다가 창세기 15장이란 말이에요 은혜어냐 근데 16장에서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일을 낳는 걸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율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요 우리도 뭔가를 해야죠 손 빼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뭘 한 거죠 그게 이스마일이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7장에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갖고 이제 완전히 비하그라도 안 될 만큼 마른 막대기로 만들어 놓고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하려면 완전하게 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다 그러죠 하려면 완전하게 해 하나 갖다 놓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라고 우기지 말고 하려면 완전하게 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짜 마른 막대기인데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레를 행하라 그래요 하레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레 쪼개짐을 당하시고 그걸 나에게 전가시켜준 걸 흔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게 하레란 말이에요 아 우리는 예수 예수의 쪼개짐 그 십자가 공로에 의해 구원받는 거구나 하레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고 난 아무것도 아니네 그 사람이 나그네로 오는 하나님을 영접한다가 18장인 거예요 그 나그네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나온다고요 히브리스 13장에 나오죠 믿음으로 어떤이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중에 천사가 있더라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믿음으로란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이사에서 53장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내 구세주가 맞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18장 그런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고 뭐고 내보내라 내 쾌락 내 행복 내 가치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들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왜 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율법주의라고 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보세요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 잘 대접해서 섬겨라 그러면 복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도에게 요구되는 니들 진짜 예수 믿어 이 말이에요 히브리스 13장 2절 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요거에요 요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과 이렇게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냐면 예레미야 23장으로 가면 14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예루살렘 선지자는 율법주의를 가르치던 선생들이죠 예루살렘 선지자니까 율법주의의 총화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느니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 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사랑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모라사랑과 다름이 없는 이라 뭐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의 행사를 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용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해 이같이 말하느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지미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니들 막 살아라 함부로 그냥 도덕윤리 이런 거 무시하고 막 살아라 이런 말 안 했어요 똑바로 살어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잘 지내야 돼 이 이야기 했다고요 그런데 결국 그게 자기들을 위한 거였어요 인간들을 위한 거 성경은 그걸 가늠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상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록 11장 8절 보세요 저희 시체가 큰 성끼리 있으리니 저희 시체는 두 중인 교회의 시체예요 큰 성은 바벨론 갈대야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애굽 소돔과 고모라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냐고요 율법주의가 죽인 거예요 유대주의가 죽였단 말입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돼? 왜 인간의 자존심은 이렇게 목사발이 돼야 돼? 이놈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래 그들은 절대로 나그네를 이용하려고 하지 절대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한 나그네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마태공 25장으로 가면 소자로 온 나그네로 오신 예수를 대접한 무리 그리고 대접하지 않은 무리가 양과 염소로 등장해요 그리고는 거기 대접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양들은 하나님 내가 언제 했죠? 언제 예수님 대접했어요? 라고 자기가 한 걸 기억을 못하고 염소들은 나 했어요 라고 자기를 주장해요 자기의 행위를 주장한다고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서둘러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일이 예수님에게 한 일이니까 지나가다가 소자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 이렇게 도덕과 윤리로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나가다가 거지 하나를 집으로 데려다가 열심히 씻기고 밥을 먹였더니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으로 변하더라 이런 간증을 진짜 하고 다니는 어떤 의사 권사 있죠 이 이야기를 그렇게 고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성경을 그냥 그렇게만 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추운데 밖에서 홈리스로 오줌 질질 싸면서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 분이 맞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더 모독할 겁니까? 우리가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인 그분을 얼마나 더 모독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목 잘린 뱀을 시험하기 위해 어떻게든 상 주려고 이 추운 겨울에 부쌍한 그지로 덜덜덜덜 떨고 거적되게 쉬고 있어야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역시 나죠 내가 대장이에요 그 사람은요 잘 보세요 마태봉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보세요 내 오른편에 있는 양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들에게 주기로 준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죠 그럼 뭐예요? 그들은 이미 창세 때부터 이 나라를 상속받기로 결정되어 내려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창세로부터 받아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왔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이 말을 들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드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 적 없죠?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뭘 대접을 해요 우리가? 한 적 없잖아요 당연히 한 적 없는데요? 양들이 그 대답한 거예요 나 한 적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했다고 그러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누구 거예요 원래?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벌거벗고 병들고 지옥에 갇혀 있는 게 누구예요 원래가? 예수님이에요? 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그래요 줄인자들아 날 먹어라 요한복음 7장에서 내가 생순이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러죠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질병을 짊어졌다 그러죠 선악 갖다 먹고 벌거벗고 숨은 게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지옥 땅에 갇혀 있는 자가 나잖아요 이건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 내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줄이고 목마르고 벌거벗고 병을 짊어지고 지옥에 내려가서 디센티드 인투 헤어 지옥을 경험하며 나를 건진 거예요 이건 예수가 나를 먼저 대접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건 다 사망의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먼저 날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그걸 믿어요 그때 내가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적 가치관, 도덕윤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고 미성숙해 보이는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가난하고 병든 어떤 이들을 보게 되었을 때 야 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를 믿는다며 그 지경에 처해 있니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자고 예수가 날 대접하여 내가 산 거라는 걸 아는 이가 그 증상을 조금씩 갖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겠냐고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죠 우리를 대접해 주신 거죠 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걸 소자를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자를 영접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를 대접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자를 함부로 대접하지 않은 걸 예수님이 나를 대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날 위해서 근데 왜 나한테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맞아 내가 널 위해 해 준 거야 근데 너는 그걸 믿고 있잖아 내가 널 위해 그 일을 해 주지 않았으면 너는 살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걸 네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함부로 그런 소자들 약한 자들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잖아 왜 예수 믿고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아직도 왜 그런 거 못 끊었냐고 함부로 안 그러잖아 그래서 바로 그 소자에게 행한 게 나를 믿어준 것이므로 나에게 행한 거라고 하는 거란다 자 심판대 앞에 가서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 안 했는데 그런데 염소들은 그들은 말씀을 도덕과 윤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이 뭘 하겠어요 지나가다가 약한 사람들만 보면 혹시 저거 예수님 아니야? 진심에서 우러나와서가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그들은 그 일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심장에다 기록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예수님 병 고쳐줬겠어요? 예수님에게 먹을 물을 드렸겠냐고 이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막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근거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냐고요 아니 성경에서 소자 하나에게 하면 예수에게 한 거라며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왜 안 했다 그래요? 그런다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염소들이 멋있어요 양들이 멋있어요 염소들은 뭔가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말씀을 거기다가 대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안 했다 그러냐고 우기게 된다고요 이게 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하고도 역시 자기를 위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먹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놔 내가 상관할 테니까 이런데니까요 그게 율법주의의 실체예요 그런데 전부 거꾸로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산에서 53장 보세요 거기에 양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갖고 양의 비유를 만드신 거예요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이에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은 이남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은 이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우리를 대접하여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각기 제길로 간 그 양이 맞는데 하나님이 위에 있는 내용으로 나를 대접하셔서 내가 산 겁니다를 고백하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양 맞아요가 양이에요 내가 이렇게 재단에서 죽어야 할 양 맞아요 그가 양이에요 내가 왜 죽어야 돼? 이게 염소인 거야 난 다 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이게 염소인 거죠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자기의 행함이 아닌 예수님의 전적인 행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이들은 절대 다른 이들 향해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그게 소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낸 염소들과 예수님의 행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언제 했어요? 예수님이 했죠 이런 양들 세상 속에서는 염소들이 멋져 보여요 그렇지만 구원은 양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얘기가 끝나고 이삭과 이스마일이라는 분리가 또 일어나요 이삭은 이스마일에게 항상 희롱을 당하는 존재 당하는 거예요 율법에게 은혜가 이삭은 은혜의 아들 이스마일은 율법의 아들이잖아요 율법에게 은혜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이 이스마일에게 당하다가 결국에는 모리아산에서 칼을 맞아 죽는 역할 예수의 역할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삭에서 또 분리가 일어나죠 애곱과 야곱과 애서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니까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점점점점 명확해지죠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야곱의 열두 아들 그 가족들이 애곱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서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예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구약은 제가 여기서 멈출 건데 뱀의 후손의 라인인 애서가 여인의 후손의 라인인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강한 자로 나와요 더 부자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에게 맞아 죽을까봐 늘 덜덜덜덜 떠는 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사는 것도 애서는 남자답고 정의감이 투철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야곱은 늘 비겁하고 야비하고 연약해 빠진 자로 나와요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오죽하면 야곱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추격해보라고 하니까 바로 왕 앞에서 세상의 왕 앞에서 초라한 한 노인이 나그네 인생 길 허막한 삶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꼭 짜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이게 세상 바로 앞에서 험악한 나그네 인생 길을 사는 게 성도의 인생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삶이니까요 하나님은 이 광야 인생 길에서 늘 애서를 승리자로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애국 왕의 은혜를 입어 겨우 입에 풀칠하는 자로 사는 것처럼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적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신명기부서 2장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관한 너희 동족 애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애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들에게 애굽에서의 땅을 지나가는데 밟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뭐 먹고 싶으면 사서 먹으라 애서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인생교를 가다 보니까 세상의 주인 광야의 주인이 애서예요 저거 뺏을까요 그랬더니 건드리지도 말라 그건 너희들한테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기업은 성도들에게 한 평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걔들한테 주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갖고 같이 망하게 니들은 사 먹더라도 돈 주고 사 먹으래요 그들한테 이게 성도의 역사 속 인생이라니까 여러분은 세상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고지로는 정확하게 성경의 반대 방향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 선동해서 마귀 새끼로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모하베 땅 암몬의 땅 뭡니까 다 롯의 딸들과 롯이 근친 상관에서 낳은 그 민족들인데 그들도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주야장창 텐트 쳐 그러면 치고 걷어 그러면 걷고 나그네로 가라 그래요 그들은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 뿌리 박고 사는데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늘 그들의 삶을 동경해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걸 동경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니들은 단 한순간도 내 앞에서 죄인이 아닌 적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그 삶을 동경한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내 눈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로또 두 장씩 꼭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그 로또 필요해요? 신명기 9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여부러 주신 것이 내 위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모기고든 백성이니라 아니 가난한 땅 바로 앞에서도 모기고든 백성이래요 뱀새끼야 그러는 거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국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항상 단 한순간도 여호와의 말에 순종한 적이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부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들도 다 쫓아내지 않죠 사사기 책 좀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 사람들도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또 남겨놔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이로 시대에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 즉 나도 여호수와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신명기 8장에 그 시험의 내용과 똑같은 시험이 나와요 신명기 8장에서는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왜 광야를 돌리는 줄 알아?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죠? 가난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가난을 놔두는 줄 알아? 너희들이 내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결론은 안 지켰다죠 그렇죠? 가난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뭘 붙들게 돼요? 십자가만 붙들게 돼요 누가? 성도만 성도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대단하게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지도 마세요 근사하게 위장은 할 수 있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붙드는 그 손에 힘은 점점 들어가게 되죠 그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분리를 경험하면서 육의 죽음 육의 쪼개짐 환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게 맞아 죽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만 믿는 자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모든 분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다 받아내시죠 신약이 열리면서 진짜 쪼개짐이 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의 그 분리 체험이 예수의 십자가 채혈임을 이해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진짜 쪼개졌구나 그러니까 나도 쪼개져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찬가지야 유대주의가 그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이게 뭐예요? 사단의 회죠 서문화교회에서 나오는 사단의 회 유대주의예요 율법주의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뭘 했어요 도대체 제사와 율법을 꼭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전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뭐 대단한 게 있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읽어보세요 설교를 편지 말고 설교를 거기에 작하게 살아라 뭐해라 뭐해라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 이야기도 안 적혀 있어요 너무 심플한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어야 맞아요 내가 고놈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어떤 놈들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이 취급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짜 삶으로 살아내고 입으로 전하면 여러분도 이 일을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그땐 잠시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자기들의 존재성과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가면 참지를 못해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폄하하는 모든 것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내 속에서 먼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슬픈 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도 수시로 여자가 남자를 이겨버려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과정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절감하게 되고 그 앞에서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다가 열두 해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서 고치고 가시죠 그게 왜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열두 살이었어요 거기에 열두 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왜 끼어들어가 있을까요? 그 위에 혼인 신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한 여자는 12년 동안 남자를 한 번도 못 만져본 여자예요 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만져선 안 돼요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생과부예요 이 여자는 그리고 피를 흘리는 동안은 무조건 부정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여자죠 율법 아래에서 보면 그 여자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의 손을 잡아요 그게 예수예요 신랑이에요 진짜 신랑 잡고 이 부정함을 예수가 신랑이 가져가고 이 여자가 예수의 신부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첫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여자는 히브리 여자는 12살이 되면 그때 시집을 갈 수 있었어요 최초로 시집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 12살인데 여자애가 죽어있네요 얘가 혼인을 한다는 건 예수와 이제 신혼 혼인 정령기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성도의 최종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가 신랑에 의해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죽은 자 결혼을 하는 이 여자아이 싱싱한 이 여자아이가 12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뭐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열두의 혈로증을 알던 그 여인처럼 하루라도 살아있는 적이 없었던 죄인이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두 여자를 일으켜 세워서 신부로 맞아들이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부터 있냐면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서기관들 바리세인들이 와서 왜 금식하지 않고 밥 먹냐고 따지는 데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 에피소드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신랑이 와 있는데 왜 밥을 굶고 지랄이야 신랑이 와 있는데 혼인자체의 신랑이 와 있는데 왜 밥을 굶고 지랄이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누가 대니 찢어진다 낡은 무대에 어떻게 새 포도주를 넣니 찢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낡은 옷에 누가 새 생배를 대요 거기서 낡다라는 건 너무 너덜너덜해서 못 입는 옷이 아니라 옛날에는 합성수지가 없었기 때문에 빨고 빨고 빨아서 이제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상태를 낡은 옷이라 그래요 고정화된 유대주의를 이야기해요 율법주의 그건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어요 율법과 제사 그 틀 안에서만 모든 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선악구조거든요 거기에 새 언약 구원 은혜의 언약 새 생배가 들어가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낡은 부대 가죽 부대는 처음에는 너덜너덜하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딱 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발효가 되어서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새것을 수용 못하는 고정화된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와 있는데 금식이라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고생하고 있니? 자유를 줄 신랑이 내가 왔다 그런데 여전히 나한테 금식, 율법을 드리대? 그러면서 너희들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자이지만 신랑이 와서 끌어올리는 게 구원이야 그러면 잔치를 벌여야지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래에 하나님의 신부는 이렇게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자 죽어있던 여자 그런 자였는데 신랑이 살리는 거야 이 은혜의 구원의 이야기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만 의지하고 그 예수만 믿게 되는 그런 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대접 받겠어요? 애시당초 포기하세요 그게 포기가 안된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교시대 복음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깊은 환란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쪼개짐 부정됨 부정됨 무시됨 계속 겪게 될 겁니다 그때에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는 길이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목잘린 뱀과 하나님의 아들이 혼인을 해준다는데 거기에 가서 이 목잘린 뱀들이 무슨 일을 갖고 상을 달라고 너스리를 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교시대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 그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선언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